어!!! 어!!!! 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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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선 자꾸 잊지 않고 그럴라고 하네 쭉 취소한 것도 안 내가 아는 각선 타령만 70까지가 넘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해보면 하여간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. 자, 저 뭐하려고 그랬죠 내가? 보리고개! 뭐 보지, 고개? 아, 보리고개? 발음이 잘못됐다. 보리고개 한 번 하고! 자, 박수형이 분바탄을 한 번 하겠습니다. 자, 자녀 갱립! 같이 박수치고! 내가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이 반응이 없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막 째려보면 여기 있는 놈이 허구잡은 마음이 없는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더 막 열심히 나요. 다시 한 번 자녀 정례! 아야, 우지마라! 대거치라! 가슴실이 보리고개니 가슴이 Spirit 출입대 잡고 물 한 마다 sie 오 멋디서는 잊고 살았던 한 마른 어린 고개여 불빛이 꺾어붙은 슥슥언기고 저래 어머니 한숨이었소 나는 안 쳐다보고 이것들만 쳐다보고 아니 백댄서들이 왜 옆에서 설치고 지랄여 뒤로 와야지 이것들은 뒤로와서 해야지 백댄서는 뒤로 하는거야 뒤로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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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우지마 백댄스 백댄스 옆으로 가면 안된다고 옆으로 가면 안된다고 주린 입에 잡고 불한 바같이 배채우시던 그 세월은 어디 사셨소 좋은 꽃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때 어머님 선을 잊고 살았던 간만은 고리똥에여 불핀히 깎아벌던 슬픈곡절은 어머니 한숨이었소 불핀이 깎아벌던 슬픈곡절은 어머니 통곡이었소 고맙습니다